널로는 나아... 나도... 생기를 빼앗기고 있는 거야. 너희에게서 생기를 빼앗기고 있어.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그 힘으로 과거의 기억을 재현하고 있는 거야. 히히히히... 귀국은 날이 불안다! 안 돼. 그 터널에 접근하지 않는 것뿐이다. 엄마! 너무해! 엄마! 너무해! 그날 난 귀국 터널에 동료보신을 동료나기 위해 여러 번 시도해봤으나 그 홀령의 전쟁에 대한 질문이 너무 강해 오히려 내가 그 질문에 빨려들어갈 뻔하다가 가까스로 도망쳐나올 수 있었다. 지금이 나로서 할 수 있는 건 그 터널에 접근하지 않는 것뿐이다. 엄마! 너무해! 예상대로구나.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귀국 터널이 불안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아! 나 죽어! 쟤네들 엄마 안 계신가? 저게 뭐야? 예! 미리와들이야! 달아나! 그녀석은 인간이야니! 귀국 터널이 불안다! 갑자기 무슨 귀신 타령이야? 엘리와들 어제라, 누나, 나도.. 생기를 빼앗기고 있는거야 너희에게서 생명을 빼앗아 그 힘으로 과거의 기억을 재현하고 있는거야 이게 뭐야? 얘! 미리 왔들이야! 결론이야 나도 생기를 빼앗기고 있는거야 너희에게서 생명을 빼앗아 그 힘으로 과거의 기억을 재현하고 있는거야 히히히히히 우리의 allies, hero, has fallen she got my brother 우리의 allies, hero, has fallen 내가 적은 사람들을 좋아해 정략이 나아, 나도아 생기를 빼앗기고 있는거야 너희에게서 생명을 빼앗아 히히히히 정한하게 히히히 정한하게 히히히 пит 등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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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